야 깡패새끼들, 니들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. 니들 같은 애들이 낄 때가 아니야. 에이, 뭐야. 네 맘대로 일방적으로 그러는 게 어딨어. 왜 남의 재미를 뺏을라 그래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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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